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도널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 이후에 미국은 완전히 이제 많이 나누어지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와시온돈 DC의 친민주당적인 그런 연구기관이나 이런 조직에 근무했던 분들 가운데서는 그냥 말이 아니고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하고 있는 동안은 캐나다나 인근 나라로 이민을 떠나가지고 잠시 이렇게 피신에 있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탁 내가 만일에 망명을 신청하게 되면 망명을 받아줄 수 있는 나라 가운데 하나가 한국일 수 있냐 이렇게 문의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네요. 정치 지형도라는 것은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개인의 삶에는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특히 이제 권력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아마 클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이제 제대로 미국이 본 궤도를 제대로 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반면에 또 한 때에서는 도저히 이 양반 하에서는 살아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어쨌든 지금 이제 트럼프 후보가 당선인에 되고 난 다음에 인사를 하는 걸 보게 되면 파격적인 인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1기에 공직 생활을 처음 하니까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인력풀이라는 것이 제한되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처음 하는 일이니까 좀 경험이 있고 그 분야에 노예한 사람들을 되게 중용해서 사용했는데 그 과정에서 본인하고 이런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분도 많았고 그래서 아마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의 2기 출범과 관련해서 인사원칙에는 그 사람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 갖고 있는 로얄티 충성도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동시에 젊은 사람들을 좀 더 대거 전진배치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든 사람들은 다 자기 경험이 있고 또 자기 주관이 있으니까 트럼프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작심하고 젊은 사람을 이제 전진배치를 시키는데 이번에 이제 기업인 두 사람을 미국의 연방정부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가지고 정부 개혁을 이제 정권을 준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마 내년 또 내후년 또 2026년도가 미합중국이 건국된 지 250년이 되는 아마 독립선언하고 나서 250년 되는 한 해 같습니다 이제 그 해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일종의 정부 효율성 부 정부 효율성 부을 만들겠다는 내용은 일론 머스크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X 트위트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거를 만드는 것은 크게 놀랍지는 않았지만 일론 머스크도 투입하고 동시에 대선 후보로 나섰던 약관 39세 1985년생이죠 어마어마하게 젊은 거죠 이런 바이오 기업을 창업해가지고 2014년도에 창업해가지고 엉망장자가 되는 말도 아주 잘하고 똑똑한 39세의 비벡 라마스와이 아마 인도계 미국인입니다 비벡 라마스와이도 여러분들 일론 머스크와 함께 일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한 겁니다 참 여러분 신선하지 않습니까 성공한 기업인 두 사람에게 미국의 연방정부의 효율성을 단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가지고 미국의 독립선언 발표 250주년 미국의 건국 250주년 직전에 그것을 발표하고 실행에 옮기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사실 여러분들 개혁이라는 단어가 식상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어떤 정책이나 제도가 이렇게 정착되게 되면 그 정책과 제도는 어김없이 그 정책과 제도와 관련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그걸 우리가 기득권청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데 정책과 제도라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정책과 제도는 그 정책과 제도와 직접 간접으로 연결돼가지고 이익을 누리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치인 출신이나 관료 출신들이 들어가가지고 개혁을 한다 그럼 지나가는 여러분들 모두 웃을 이야기인 겁니다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정치인이나 여러분들 관료들은 개혁을 하는 폼을 잡을 수가 있죠 개혁을 하는 신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뭐 연금개혁, 무슨 노동개혁 이런 거가 여러분들 그냥 윤 대통령은 4대개혁 이렇게 여러분들 4대개혁 하는 게 건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관료 출신이나 정치인 출신이 개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먹고 사는 사람들하고 아름아름으로 다 아는데 그게 가능한 일이 아닌 겁니다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거를 트럼프는 잘 아는 겁니다 사업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개혁의 대상이 되는 관료나 개혁의 대상에는 정치인들이 지휘봉을 잡고 정부 부처를 여러분들 개혁하겠다는 것은 애시당토 불가능한 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 표현으로 아웃 오브 박스 틀을 깬 발상에 전환을 하는 겁니다 사업 해본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면 인연도 없고 이익도 없고 그 다음에 뭐죠 잘 봐줘야 될 이유도 없고 다음도 없기 때문에 소신껏 원칙에 따라서 이제 그것을 개령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좋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 사람들이 테슬라 주식을 가장 많이 갖고 있거든요 처음에 저도 일론 머스크가 뭐 그런 사람의 모양이다 돈을 많이 번 사업가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들 트위터를 인수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을 발표하는데 뭐 수십 년 동안 여러분들 그냥 우주에 발사하는 발사 쓰는 다 부분 다 한 번 쓰고 버리는 걸 생각했지 그걸 재활용할 생각을 누가 했겠습니까 지금 완벽하게 재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미국에도 훌륭한 그런 사업가들이 많지만 일론 머스크의 행적을 보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파격적이고 실용적인 그리고 그야말로 창의적인 그런 사업가거든요 지금은 또 뭐 건축비가 많이 드니까 그냥 모주를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집을 조립하는 식으로 하게 되면 건축비를 현저하게 낮출 수 있다고 그렇게 제안해가지고 지금 작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궁금한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연방정부를 어떤 식으로 계획할 건지 그것이 마지막까지 결론을 내는 데는 공무원들이 저항도 피해야 되고 또 민주당도 설득해야 되고 나니까 끝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간에 트럼프 당선의 이야기처럼 천재하고 같은 겁니다 아주 나오기 힘든 사람인 거죠 나오기 힘든 사람이 연방정부 정부 계획을 어떻게 할지 두고 보면 아마 세계 많은 그런 나라들이 정부 계획과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로부터 한 수를 배우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트럼프가 파격적인 그런 인사를 통해가지고 길을 열었으니까 능력이 있다면 일론 머스크도 능력이 있지만 등용 안 해주면 아무 소용 없는 거니까 트럼프 당선이 능력이 있는 거죠 사업가로 시켜가야 되는데 연방정부를 효율적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두고 보시죠 어떻게 해야 될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